제발 제발 어 너무 쎈데? 어떻게 이거 이거를 아 뭐야 쟤네 뭐야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변신당했어 대박 감동해 감동해 클리어 와우 이어서 하겠습니다 펠리스 섬 펠리스 섬 펠리스 섬이 남아있었죠 오늘 펠리스 섬을 파괴해서 어제 복수를 하겠습니다 와 개사기 마법사는 사실상 그냥 평생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네 밥도 마법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고 와 개사기 직업 아 아아 말도 한대 와 뭐야 와 드디어 왔네 너무 많은데요? 오 좋아 한마리 좋아 한마리 좋아 어 3이구만 아닌가? 아 4이네? 아 분명히 건들면 다 올텐데 18레벨 24레벨 19레벨 18레벨 와 너무 빡세다 아 아 아 가버렷 아 법사 변이 어 좋아요 좋아요 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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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가병사 아 아 아 다 잡았는데 고세 젠 됐네 고세 젠 됐네 이씨 어 얘를 죽여주고 그렇지 아 아깝다 아 이거 왜이렇게 튼튼하냐 와 저항 엄청하네 아 아 공포가 안 통하는게 너무 크다 아 공포가 안 통하는게 너무 크다 인프요? 인프 아까 자 히히 윰 đ 오 좋아 임프 좋은 임프 오 좋아 오 어그로 잘 가져갔다 진짜 잘 가져갔다 대박 배니만 안 풀리면 된다 진짜 오 대박 대박 오 풀렸다 롤 와 대박 깼다 어 쟤 왜 풀렸대? 아 겁나세 크라크야 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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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겼다 대박 죽어버렸네 아 나 망했다 체력이 없다 아 이겼는데 아 안돼 와 개반칙이야 아 아 가 아 아 아 아 아 오 쪽 으 하다가 다시 하더든 거면 아 같이 놀죠 으 으 으 아직 살펼 수 없습니다.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꺼야 되는데 어 레벨을 먼저 하셨네요. 축하합니다. 어어어어어 백달이 됐다. 언더시티 가죠. 감사합니다. 서큐버스의 영혼을 사로잡고 서큐버스? 새로운 악마. 서큐버스를 준다고 하네요. 저주의 사원으로 가서 대화를 하라네? 여기네. 딱 됩마 딱. 160경험치? 선량한 마음을 모두 가진 자. 그런 자가 존재할까요? 이제 공은 2레벨이니까 어그로를 더 잘 끌어줄겁니다. 달린 포지라이트 아 전에 그 말 탄 놈 아닌가? 쟤 왜 말 타고 있어 했더네? 여깄네. 뭐야 겁나 약하잖아? 와 데미지 미쳤다. 뭐야 왜 안돼. 됐다. 저주받은 땅 아니고. 저습지. 아 저습지 있네. 아라시고온이네. 아라시고온. 동부 내륙지. 뭐야. 뭐야. 힐스브레드에서 밑으로 내려가야돼? 이렇게 멀리 가야돼? 어 잠깐만. 저렇게 멀다구요? 오반데? 가다가 길바닥에서 몬스터한테 맞아 죽겠다. 와 잠깐만 여기서 내려가란 말야? 아 아라시고온도 지나서 가야돼? 길바닥에 있는 몬스터 레벨이 나보다 높아. 무슨 죄야 나는. 사우스쇼어. 와 인간이다. 힐스브레드 보병 25. 와 아라시고온에서 와 말도 안 돼. 저거리를 가야된다. 갈 수 있어? 진짜 죽겠는데? 반제지왕임. 회색검 23. 뭐지? 와 검 짱크다. 아 거미가 레벨 따라 좀 큰가봐요. 짱크다고 보면은 레벨도 높네. 와 거대한 익기 거미? 아라시고온. 와 근데 여기도 언데드 영토인가요? 이렇게 먼데? 쟤네는 뭐야 랩터 뭐야 와 와 겁나 무섭게 생겼어. 여긴가? 여기겠지? 절로 가면 죽겠지? 잠깐만 저기 혹시 인간의 성인가요? 부간 펠리걸 뭐야 인간! 어 유저다. 유저도 해골이야. 헤이! 다른 종족이네? 나이트 엘프죠. 나이트 엘프는 호두 아니죠? 얼라죠? 어우 재수 없으면은 길이가 다 와야 죽겠는데? 길에는 이미 시체가 있습니다. 원데드 시체 아닌가? 인간 시체인가? 어우 다행이다. 좋구요. 저습지 저습지 저기 써있네! 이 개같은거 진짜! 말도 안 돼! 아... 말도 안 돼! 탄덜 교각 여기 근처에서... 여기 있네... 와... 미친놈 어디서 저항하는게 있기 없기 잠깐만 타임 왜 그렇게 세냐?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오 좋구요 아 유품 좋구요 돌아가는 길인데 저수지 몬스터 뭐 있나 한번 볼까요? 궁금하네요 덧모드 싸우고 있다 검은 무쇠 드워프 살살이 법사 뭐 27인데 여기서 어떻게 있어? 몇 명이야 둘인가? 아 이거 피가 아야 4명이다 4명이다 어이 귀환석이 18분 남았네? 여기까지 온 김에 레벨업이나 할까요? 4인팟이어도 28짜리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? 어 지금 정해를 잡고 있네 야 고인물들이네 쩔 받고 있네 해골이 하나 있네 30짜리인가 보다 저게 와 이거 크흐 사지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잘하시고 잘하시고 와 이거는 점프점프한다 우리 보고 인사한다 헤엑 로고 할바로 아 이래서 아 이래서 얼라지형이라서 이리로 오게 한 거구나 참 어 24 몸이 있을 정도면은 얘네 27레벨 정도가 맞겠다 진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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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어기 부족 약탈자 어 같은 호둔대 안 때리지 않을까요? 야 우리도 호둔대 야 얼라 잡으러 가 아아 뭐야 야 아군도 없어 얘는 가라 아아 얘 다저왕이야 더러운 호드놈들 더러운 새끼들 차별주의 게임이네 오 이게 불화살이구나 와 세다 불화살 세네? 얼라들도 저렇게 오크들한테 공격당하고 있 산악경비대 그루겔름 돌아가죠 저는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왔네 정말 먼 길이었어 소환진으로 가서 서큐버스를 소환해보게 똑같네요 캐스트 든드리랑 딱 돼 신수한 심장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 오 20레벨이야 잠깐 나보다 센거 같은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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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잠깐만 잠깐 타임 심장으로 서큐버스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리퀘스트 깨면은 서큐버스 생긴다고 해요 흐흠 흐흠 내가 이긴거죠? 어 이겼구요 참고로 이 시체가 접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아 어어 영원의 조각이 있으면 서큐버스를 소환한다 383이 들어가네요 드디어 저 감당 못할건 건드리지도 말아요 어딨니 어어 여깄다 여깄다 제 노예 서큐버스입니다 세냐 그래서? 강한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어력은 든든히보다 한 반정도 되네요 데미지가 훨씬 높네요 데미지가 인프보다 높은거 같은데? 스킬을 봐야죠 스킬을 어디보자 고통의 채찍 12초마다 채찍을 날려 33에 암흑피해를 즉시 입힙니다 모르겠다 나는 야 보여줘 으아하하 혼자 잡을 수 있냐? 킥만해 킥만해 어 이거 기대되는데? 한명목 하는거 같은데? 체력 300 아 체력이 너무났네 근데 어 기대됩니다 어 임.. 강한 인프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다음에 뵙죠 너 썸네일 각 좀 줄래? 아 고맙고 뿅 으음